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공부선생 인사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다가 댓글에 어떤 3학생의 어떤 절규가 들렸어요. 그 학생의 질문이 바로 뭐냐면 공부는 머리로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참 가슴 아파서. 이 학생에게 답변을 제가 좀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 우선 우리 중사 학생이 써놓은 걸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렇게. 예비고인 제가 고등학교 가서 정말 정말 잘하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인지 공부의 의지는 진짜 장담하지만 제가 공부의지 하나만은 전국의 예비고1 학생 중에서 1등일 것입니다. 거짓말하지마 이놈아. 이보다 더 의지 강한 놈들 얼마나 많은데. 영어는 그렇게 잘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꼭 간절하게 어떻게든 잘하고 싶은데 잘하진 않지만이 간절하게 잘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시험지를 보니까 역시 언어 영역에는 재능이 있어야지만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이 친구가 이렇게 글을 해놓았습니다. 우선 이 친구한테 제가 답변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반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이 이렇게 써놓은 걸 봐보니까 우리 학생이 뭐냐면 첫째 문장의 구조를 모르는 것 같아. 문장의 구조를 잘하는지 모르니까 해석도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단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단어를 알면 내가 해석을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때 야 해석해봐 그러면 해석을 못해요. 근데 이 친구는 뭐야? 단어도 모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못하니까 문장의 구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첫째 우리 학생이 이렇게 가슴 아파 하는데 네 잘못이야. 네 잘못. 왜? 네가 학원 선택을 잘못했어. 아니면 엄마 아빠 잘못이야. 네 부모님이 학원을 선택해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중3인데 중3 정도면 어느 정도 네가 이렇게 절실하고 그러면 네가 알아봤어야지. 네가 우리 친구가 학원을 언제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이렇게 적어도 4년, 5년은 분명히 영어학원을 다녔을 것 같아. 그런데 그 학원에서 네가 그렇게 4, 5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 아주 쉬운 해석도 못하잖아 지금. 해석은 원래 쉬워. 중3 교과서 정도는 기본적으로 영어학원을 다녔으면 2, 3년 다녔으면 단어만 안다라는 가정을 하면 해석을 해야 돼. 근데 해석이 안 되잖아. 그게 네 잘못이야. 네가 선택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학원에서 못 공부해? 영어 문법 공부하잖아. 해석도 잘 안 되면서. 그러니까 영어 문법은 좀 어렵거든. 영어 문법도 당연히 못해. 그 다음에 해석도 당연히 못해. 왜? 해석 안 가르쳐주나. 우리 일반 학원에서 독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책을 아무거나 하나 선정을 해. 그리고 선생님 혼자 강의를 해. 학생이 알든지 모르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 나만 수업을 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선생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학생들이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대부분 칠판 수업을 그럴 거 아니에요. 질문하면 질문을 받아주고. 우리 학생들이 아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수업만 하잖아. 그런 학원을 선택하면 네 자격. 영어는 적어도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해. 어느 고등학교 1학년 영어까지는.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아. 수학은 어때?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우리 일반 동네 수학하고 상담을 한번 가봐. 중학교 영어를 하는 곳은 고등학교 영어도 거의 다 해. 근데 수학 학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가능을 하고 2, 3은 안 하는 곳이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수학 선생님들이 고 2, 3 걸 커버를 못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수학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야. 뭐야? 타고난 어떤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니까. 다시 적어도 고 1까지는 영어는 머리로 하지 않아. 뭐야? 노력으로 해야 돼. 노력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제가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우리 학생이 한번 가르쳐줄라니까. 우리 학생이 한번 잘 들어봐요. 이게 선생님 학원 간판이야. 이게 큰 창문이야. 그다음에 이게 작은 창문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야? 돌출 간판이야. 이 돌출 간판 알지. 우리가 길을 이렇게 갈다 보면 건물 이렇게 옆에 그려져 있는 거. 이게 바로 돌출 간판이야. 근데 전부 다 뭐라고 적었어? 회수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이라고 적어져 있지. 나는 그 학원에 내 학원 안음을 이렇게 짧게 써놓고 전부 다 뭐라고 적어놔지? 이렇게 회수석 못하면 학원 책임이라고 적어져 있지. 그리고 나는 영어 학원을 하고 있어. 이걸 왜 보여주냐고? 회수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부모님이 나랑 수업을 1, 2년 정도 했는데 회수석 못하면 뭐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이렇게 회수석 못하면 나는 100% 환불을 해줄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거지. 뭐여? 회수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누구든지 회수석은 잘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1, 2, 1년, 2년만 다니면 나는 무조건 중3교과서 정도는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나는 만들 수가 있어. 내가 학원을 한 20년 정도 했거든. 그런데 해석을 못한 친구는 본 적이 없어. 물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적어도 내가 내준 숙제나 내가 지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왔을 때. 지도하는 방향이 엄청 가기 어렵냐? 아니야.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돼. 이걸 왜 전제를 까냐면 선생님을 한번 믿어라 그 얘기야. 믿어라. 자, 그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선생님이 써놓은 책이야. PT봉 선생이 기본구문독회 이렇게 기초구문독회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이렇게 4권의 책을 이렇게 써놨어. 내가 봤을 때 너는 이 PT 중3이잖아. 내가 네 실력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기초 아니면 기본구문독회를 하면 돼.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 다 올려놨거든. 근데 이거 충분히 너 혼자 알 수 있어. 답지도 있어. 그러니까 답지도 다운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답지도 곧 출판이 될 예정이니까 그걸 사서 공부하거나. 어쨌든 이거하고 이것을 공부를 해봐. 그리고도 영어가 안 되면 와. 내가 책값 10배 이상으로 내가 환불해 주려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증거로 선생님한테 손해배상을 해. 내가 10배든 100배든 내가 해줄게. 일단 이걸 공부해놓고 그때 그 다음 공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시작을 하도록 하자.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네 의지만 있다면.